와우 뭐 있을까요? 다 예뻐? 어느 한 분석을 찾기는 애매한 분들이 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두 여인이 저희 앞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미? 연장자부터 연장자부터 소개하는게 맞지 않습니까? 예 그러면 편정 진짜 서운하게 짓는다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? 아 그렇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이소의 주인공 풍검씨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풍검이 되고싶은 풍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게다가 진원도하고는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우리 가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집에도 가보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보약포들한테 인사좀 해주세요 잘 계셨지요 식사는 하셨습니다 정말 친근합니다 우리 얼마만에 보는거에요? 꽤 오래 꽤 오래된거 같은데 1년정도는 된거 같은데 거의 1년 가까이 왜냐 풍검씨가 그 사이에 되게 바빴어서 아 그렇죠 우리를 큰 채널에서 봤죠 그렇죠 안그래도 얼굴이 너무 크기까지 운속TV가 너무 커 얼굴도 큰데 화면에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네 어떤 말이 기분좋아요? 실물이 낫네요 이런 말이 기분좋으세요 아니면 화면이 더 멋진거지 이런게 더 나으세요? 저는 사실 처음 데뷔했을 때 아 그래도 화면발이 좀 나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가수였기 때문에 요즘엔 조금 그래도 이렇게 화장이 조금 화장법이 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뭔가 뭐랄까 서울물을 먹었다 하니까 네 그러면서 실물이 낫다는 얘기로 많은 분들이 돌아와서 시작해가지고 아 저 실물이 낫다는 얘기 좋아합니다 역시 실물이 좀 나은거 같지 않으세요?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질문한거에요?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런거 같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우리 가수 풍검씨였고 이 분과 함께 온 두 분의 절친이에요 아 맞아요 이 친구라는게 꼭 나이가 같아야되는건 아세요? 나이 이야기 하지마요 제가 아까 충분히 했어요 와 많이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는 조금밖에 안나는데 아 진짜 조금나요 네 두 분의 성향이나 마음씀씀인 똑같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가수입니다 소개해주세요 백년초의 주인공 대아인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꺾으면서 태어났다고 소문이 자장하는 가수 배우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능청만해도 소금네요 지나마에 아니겠어요 진짜 꺾으면서 태어났어요? 응애응애할 때? 그런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다 태어났구나 그 느낌을 이름들은 다 네 상대 Dumoulin 승나마 사랑해 당신은 당신은 누군시길래 날이 자꾸 흔드나 날이 자꾸 흔드나 순진한 내 가슴 넌 그도 없이 문을 열고 다다보니 나는 같은 짓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필 때까지 아 나는 당신 덕인이다 나는 당신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자꾸 흔들나 순진한 내 가슴 넌 그도 없이 문을 열고 다다보니 나는 같은 짓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필 때까지 아 나는 당신 덕인이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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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사랑 꽃필 때까지 아 나는 당신 덕인이다 사랑 봄 감사합니다.